2023년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이 사진은 선충입니다 선충이 있으면 흙이 살짝 올라옵니다 선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건 아니에요 선충이 있으면 뿌리가 더 약해진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쁜 결과물이 나타날 확률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죽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선충이 있는 놈가요 근데 지금도 7월 24일인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계속 달마다 선충약을 넣었대요 근데 올해는 제가 뭐 골고루 한 번 더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끌고 왔었어 그리고 올해는 이분 표현은 작년보다도 낫고 선충 경비가 엄청 많이 들었다는데 그 경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이 세상에 무조건 없습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면 된다 이게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다양하게 자 여튼 이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우미라고 표현하지 근데 요즘은 가로우미가 이제 보완이 되는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튼 뭐 하나 이제 방법이니까 고민을 해 보세요 자 여튼 흘러가는 중이고 계절적으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열매 2차 피해가 다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종자는 은하수일 겁니다 자 배드표 8월 말까지 흘러갑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이분은 이분도 올해 처음이고 이분도 지금 10메다우스 스마트 플러스인데 1200인가 1300 자 이런 게 기준입니다 이런 게 작년보다 낮대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7800인데 근데 올해는 한동에 500 600을 더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게 기준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는 최종적으로 제 농민들 저와 이해되는 우리 농민들 이분들의 한동의 결과물을 높여주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자부심이고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그분들이 떵떵거리면서 생각하지 그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항상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하나의 기준이고 자 여튼 결과물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튼 더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결과시고 자 다 방법론이고 보자 이분은 이분은 5월쯤에 인연이 된 것 같아요 5월쯤에 자 여튼 뭐 이분도 흘러가는 중입니다 자 항상 표현하지만 잎이 커진다 이제 순이 이제 많이 뜬다 이런 건 결국은 습하다 습에서 좀 더 뜬다 근데 순이 잎줄기로 양분이 더 쏠리면 결과적으로 꽃과 열매는 안 좋습니다 열매의 품질이 안 좋지 열매가 빨린다 열매가 이제 색이 들란다 계속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요 에너지의 쓰임이 바뀐 거니까 자 이분은 보자 온실이겠죠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온실은 결국은 작물체내의 어떤 이제 수분의 문제다 이렇게 좀 많이 봅니다 양분의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골물이라든지 이게 뿌리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요 누가 뭐래도 물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입색이 좀 달라질까 이런 부분들 뭐 탁하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결국은 뿌리가 못 나간 겁니다 뿌리가 못 나가니까 더 이제 지상부가 약해진다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고 하나의 이치입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자 7월 25일 여기도 이제 딱 봐도 힘들어 보이죠 결국은 뿌리가 다 돼 가는 겁니다 자 저는 정말 무조건 제 걸 써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 인형이 됐으니까 서로 서로 도움을 주자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해요 솔직히 저보고 오라면서 제 물건을 안 써주면 그러면 그게 모순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세요 자 진짜 서로 서로 맞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인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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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고 희아가 못 와 죽고 이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40살이지만 우리 농민들 분들 중에 선배님들은 50 60이기 때문에 오 60년은 우리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더 이제 절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튼 여튼 끝을 향해 갑니다 끝을 향해 자 항상 내년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흘러 가세요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고 올해는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농약방에 수금이 좀 덜 됐대요 왜 덜 됐을까 잘 된 농민들은 항상 잘 됐지만 안 된 농민들은 결국은 더 증가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농사가 안 됐다고 해서 돈을 못 주겠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농사가 됐다 안 됐다 할 때라서 안 됐으면 결제가 힘들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예 아예 연락이 안 된 분도 많아요 아예 아예 그런 게 좀 안타까 좀 좀 그래요 제가 15년이잖아요 매년 반복인데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꾸 이제 우리 업자들이 못되지는 게 뭐냐면 돈을 안 주면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안 주는 거지 그런 시대로 자꾸 바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인간대 인간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흘러갑니다 자 이분도 스마트 플러스 여긴 이제 열 처리를 해놨고 자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이야 누구나 다 한동에 10m 하우스 한동에 천천히 맥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뭐 비로 때문이다 뭐 이런 모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영역 1,300, 1,500 이런 건 이제 좀 더 더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예 1,700, 1,800, 2,000만 원은 정말 모든 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운도 맞아야 돼요 시세라는 운이 절대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죠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맙시다 진짜 이렇게 영상 찍어주는 게 정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따 고맙다 배대표 네가 이렇게 찍어줘가 아이고 뭐 가만 앉아있어가 성주 전체 흐름을 또 볼 수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 아따 선배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제가 추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 진짜 지칩니다 진짜... 이제는...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바뀌죠? 제가 너무... 제가 너무... 아무쪼록 더 나아지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더 나아지길 바래요 1 2 3 5 4 4 5 5 5 5 6 6 7 6 8 7 7 8 7 8 8 8 7 7 8 8 8 8 8 9 9 9 9 9 10 9 9 9 9 10 9 9 9 10 9 9 10 9 10 9 9 10 9 9 10 9 10 10 10 11 9 10 10 11 11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4 일 24 12. 12.250. 감사합니다.